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런 내용을 한 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일보 톱기사에 홍준표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급하다. 박정희 기념사업 좌파 눈치 보며 망설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도 홍준표 시장만큼 현안 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의견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발신하는 사람도 참 드물죠. 보시게 되면 좌파가 집권할 때는 대한민국의 적대적이었던 자진 월북 인사 정률성의 동상과 공언독 국민 세금으로 500억 원이나 들여 조성했는데 500억을 들였네요. 참 대단합니다. 이러니 나라가 앞으로 건사가 제대로 지탱이 되겠습니까 정률성 기념사업에 500억을 들인 나라니까 평생 뭐죠 북한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한테 500억을 들여가지고 국비 한 절반 정도 되고 광주광역 10위 한 절반 정도 되겠죠. 기가 차네요. 우파가 집권했는데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 기념사업이나 산업파 대통령 박정희 기념사업은 좌파들 눈치나 보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급하다고 했습니다. 뭐 여기만 해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파 대통령이라고 뽑아놨더만은 나라가 망할 수 있는 뭐죠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지 않습니까 그게 비급한 거잖아요 나는 윤 대통령이 상당히 비급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한 인간으로서 볼 때 어마어마하게 비급한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일에 대해서 침묵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먼저 뭘 떠올렸는 거 아니까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우파라고 지칭됐던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이 선거 사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 비급함의 대가를 앞으로 한민족이 얼마만큼 치르게 될 것인가 그 문제를 떠올렸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급함의 대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방송을 내보내는 겁니다.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급하다고 했습니다. 이승만 기념 사업 정도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이승만의 문제가 아니고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살아 숨쉬는 지금 사람과 다음 세대가 노예민의 신분으로 추락할 수 있는 소위 선거 사기 문제에 대해서 우파 대통령이 입을 담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우파 대통령에 대한 광팬들은 섭섭하겠지만 저는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사실을 그분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비급함의 대가를 대통령뿐만 아니고 법무부 장관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급한 대가를 앞으로 얼마나 비용을 치룰 거냐 당신들 생각을 해봤냐 어마어마함을 겁니다. 돈으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이 홍준표 시장님 이승만 기념 사업이나 산업화 대통령 차원이 아니고 건국전쟁을 보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나라가 넘어갈 판이 됐는데 당신도 입을 다물고 있지 않소 너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률성 동상을 세우기 위해서 500억을 이런 국비를 지원을 받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나라가 도매가으로 전부 다 넘어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냥 뭉개고 고장 나오는 것이 경찰이 사전투표지를 쫄쫄 따라다니겠으면 그 정도 수준인 겁니다. 내보시기 바랍니다.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국회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국회로 가면 좌우 논쟁이 극렬해져서 국비 지원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구 시비로 추진하는 것이고 우후죽순 난립한 민간단체와 섞이게 되면 그 지지가 몰락되기 때문에 대구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다음 문제가 제가 딱 주목하는 겁니다. 노란색. 이러다가 다시 좌파가 집권하면 이번에는 제주 양민 희생을 주무하는 4.3평화공원의 북한 애국 열사능에 묻힌 김달삼 동상도 세우려고 시도할 수도 있겠네요. 외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두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평온해집니다. 선거를 12번 조작했는데 지금 분석이 끝난 것이 12번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특보를 조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다시 좌파가 집권하면 좌파가 집권합니다. 홍준표 시장은 선거 부정 문제를 입을 다물기 때문에 항상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언론인과 마찬가지로 앞에는 좋은 말하지만 끝에 결론이 허지부지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다시 좌파가 집권하면 이번에는 제주 양민 희생을 주무하는 땅에 공산주의자였던 김달삼의 이름도 동상이 세워질 겁니다.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우파들이. 대한민국 우익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하도록 이러면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다시 좌파가 집권하게 되면 걱정할 필요 없으면 좌파가 집권할 거니까 좌파가 집권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만드는데 어떻게 좌파가 집권 안 합니까 당신들은 바보 천치가 돼 가지고 새누리당이 이러면 집권하고 있을 때 모두 다 사전투표 제도를 다 만들어줬으니까 김무성 당대표하고 이러면 항우영 당대표 때 다 통과시켜준 거 아닙니까 선거가 장악이 됐는데 어떻게 우파가 집권합니까 선거가 장악됐는데 어떻게 좌파가 집권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는지 도대체 뭡니까 고대법대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 검찰로 어떻게 그렇게 날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린 게 있습니까 선거 결과를 아무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러면 좌파가 집권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폴짝폴짝 뛰다니면 여러분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선거 결과를 만드는데 아니 공 박사님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어떻게 다르단 말이에요 2012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다 선거 결과를 만드는데 세해보니까 12번 11번 11번 뭡니까 선거안이가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안 만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비겁함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의 요지는 아무도 그 비겁함이 본인과 자식들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누구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다 숨어버리는 거죠 남이 어떻게 해 주겠지 뭐 이렇게 남이 누가 해 줍니까 이러다가 다시 좌파가 집권하면 이번에는 김달삼 동상도 세우려고 시도할 겁니다 당연히 뭡니까 비겁했기 때문에 김달삼이 이러면 또 동상도 세우고 내친김에 김정일의 동상도 세우고 그다음 김일성이 동상도 세우려고 하겠죠 보시게 되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비겁함의 대가라는 것을 세상에 건너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의 삶에서도 의사결정 잘못 내리면 당장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나라가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여러분들 다 잘못 내리는 길로 가는데 어떻게 비용을 피하고 뭐죠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하는지 다들 나이도 헛먹었고 교육도 헛받았고 그동안 경력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뭡니까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왜 비겁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이 말씀하시는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겁하다 맞는 말이고 좌파는 무자비하고 우파는 허리멍텅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우파는 허리멍텅한 겁니다 허리멍텅한 비용을 치룬다는 겁니다 물렁물렁한 비용을 치를 것이고 비겁함에 대한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치르겠죠 다 복이 개워가지고 참 통탄할 일인 거죠 본인이야 고생하는 것은 본인이 고생한다고 치더라도 자식들 세대가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비겁하고 물렁물렁하고 허리멍텅하게 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사회생활할 때 제가 아주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사람은 허리멍텅한 사람입니다 허리멍텅한 일처리 허리멍텅하게 하는 사람 일처리를 야무지게 못하는 사람을 대개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색은 안 하지만 사람이 좀 야무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한 말씀 더 하셨네요 자진 월북 인사인 정률성 동상과 공원도 500억이나 국비 지방비를 들여서 만드는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인 거죠 500억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큰 돈이지 않습니까 천억이면 예를 들면 1억불 조금 덜 되겠네 1억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이런 것을 뭐죠 친북 인사를 기념하는 것을 만들었으니까 광주 광역시도 진짜 내가 볼 대책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50% 정도는 지방비가 들었을 거고 국비를 50% 이런 사람을 위해 가지고 제가 세금을 내야 된다는 통탄할 일인 거죠 거기에는 아무 말도 못하는 일부 단체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는 온갖 음해와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대구시 차원에서 아마 사업을 진행하는 모양이죠 입만 열면 반대나 하고 시장을 무고 고발이 하는 건 좀비 같은 단체의 눈치나 보면서 시정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하는 적절한 말이 있습니다 개가지지도 기차는 간다 아마 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굉장히 반발이 많은 모양이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여러분 잘 믿기지가 않으면 이 함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야 h님께서 어제 보내주신 선거데이터 전수분석입니다 이 자료에는 모든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조작했는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간단한 권역이 제주시입니다 여러분 이 제주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7년 대통령 선거 이게 울산이네 울산 울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이 다섯 개 선거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거의 정확하게 좌우대칭 관계가 됩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 격차가 더불어민주당은 다섯 개 선거구 모두 다 플러스 7.20%입니다 이거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라고 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7.20%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표를 집어넣지 않으면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국힘이 마이너스 11.77%고 그다음에 안철수가 4.57%입니다 여러분 희한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의 마이너스 값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안철수 여러분들 합친 값이 일치합니다 마이너스 11.77 플러스 7.20 플러스 4.57을 더하게 되면 플러스 11.77%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선거 데이터에 이렇게 흔적이 남는 거죠 자연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관위가 득표수를 더 얹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이게 전산조작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인 겁니다 차이값이 국힘당에서 빼앗은 거하고 더불당하고 이런 기타당이 나누어 가진 거가 일치하는 겁니다 사후적으로는 홍준표 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당하고 안철수가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사전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일정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렇게 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선관위가 국민들을 속인 겁니다 이게 2017년 일인 겁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이거는 정상적인 투표에서 나올 수 없는 결과인 겁니다 이게 jih님의 이름들을 행한 2017년도 대통령 선거 전수조사 결과인 겁니다 모든 선거를 다 조작해온 겁니다 그런데 좌파가 집권하면 집권하는 게 아닌데 반드시 집권하겠죠 선거 결과를 이렇게 만드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거 결과를 만든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이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죠 우편투표는 무재합약 이름 조작을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23.33%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이 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23.33%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거의 미친 결과인 겁니다 완전히 표를 뭡니까 그냥 우체국이나 우편집중국에서 완전히 갈아치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2012년부터 했고 알려진 게 2012년 그 전에도 했겠죠 부재자 투표를 그게 얼마나 이런 전문가들이겠습니까 국힘이 마이너스 23.52 여러분 여기서도 정확합니다 국힘의 마이너스 값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기타당의 여러분들 플러스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죠 마이너스 23.51% 플러스 23.51% 뭐 이거 그냥 100%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조작이 드러났는데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다 덮고 넘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 망할 겁니다 저는 저는 이 나라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를 이렇게 11번 부정선거를 했는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나 관철 못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의사들한테는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의사들 여러분들 족치는 노력에 그냥 마요 10조분의 1 정도만 노력해도 뭡니까 그냥 성군으로 추앙받을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완전히 그냥 나라가 장악이 된 겁니다 이걸 보고도 생각하는 바가 없으면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자식들하고 그냥 노예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걸 보고도 이런 것을 그냥 보수를 받지 않고 날 밤을 새서 이렇게 이름 제시를 해줘도 아이고 콩 박사님 그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그냥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야기죠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더 궁금하시게 되면 울산은 5개 여러분들 선거구가 있습니다 2017년 대통 구가 5개네요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여기 조작해 놓은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a가 문재인 b가 홍준표 c가 안철수입니다 얼마나 이런 문재인에게 표를 우편투표를 쑤셔 넣어줬는지 플러스 23.33%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편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의 문재인 후보가 23.33%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국힘의 홍준표 후보가 마이너스 23.51%입니다 국힘이 마이너스 23.51%가 정확하게 뭐하고 갔습니까 문재인의 플러스값하고 안철수의 플러스값을 합치게 되면 플러스 23.51%입니다 전사는 다 이런 조작을 하게 되면 규칙성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꼬라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거를 도독질을 이렇게 선거를 한 겁니다 구역질이 나도 어마어마하게 구역질이 나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그냥 컴퓨터 게임이지 여기가 이걸 한번 보시죠 울산 중구에 문재인 28.50 홍준표 마이너스 27.04 안철수 마이너스 1.47 홍준표하고 안철수를 딱 합치게 되면 여러분들 거의 뭐죠 28.51이 나오는 겁니다 반올림 처리하면 거의 같다는 이야기죠 울산 남구 문재인 플러스 24.49 국힘당 마이너스 24.57 0.07 그럼 여기 합치게 되면 문재인과 안철수를 합치게 되면 24.56이 됩니다 홍준표는 24.57 24.57나 24.56이나 거의 같은 겁니다 숫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냥 대한민국 선거관리나 숫자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발표를 안 겁니다 국민들한테 완전히 사기를 친 겁니다 이런 사기를 다 덮고 넘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에라이 인간들아 너가 서울법대 나온 뭐하노 인간들아 너가 진짜 대역재입니다 대역재 내가 볼 때는 역적이라도 어마어마한 역적인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동구 국힘당의 마이너스 17.29% 안철수 마이너스 6.31% 합치게 되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23.60%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가 이런 숫자를 조작을 해 가지고 알려진 게 11번을 했으니까 12번째 안 하겠습니까 하기에 뭐 미래일이니까 제가 예단할 수 없죠 11번 했는데 12번째는 개가천선회가 안 하겠습니까 정신처리가 안 하겠습니까 윤 대통령 겁나서 안 하겠습니까 국힘이 겁나서 안 하겠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 이게 2017년도 대통령선거 울산광역시의 왼쪽이 관내 차이값 오른쪽이 관외 차이값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차이값 7.20 더블당 관외 차이값은 23.33% 이건 선거가 아니잖아요 국힘은 마이너스 11.7 관내 차이값 국힘은 마이너스 23.5% 아니 수십만으로 구성되고 있는 모집단에서 관내 사전투표 표본집단하고 관내 사전투표 표본집단을 뽑아 가지고 여러분들 투표를 했는데 선거처럼 표본인 수가 큰 경우에 당연히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당일투표 득표일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이 각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이런 미친 결과를 다 발표를 하고 이게 여러분들 세상에 다 알려진 데도 뭐죠 선거 문제를 다 깔아뭉개고 가겠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제가 볼 때는 참 저질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건 선거를 완전히 조작하지 않고선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뭐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뭐 세상에 노력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선거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거 문제는 단순하게 그 선거 문제에 누가 당선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전부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겁니다 선거를 뭐죠 깔아뭉개면서 뭐 자유 정의 민주 공정을 외친다 말 같다는 소리인 겁니다 선거를 결과를 은폐하면서 뭐 무슨 정의 양심이 어땠다 말 같다는 소리인 겁니다 선거를 깔아뭉면서 헌법적 책무가 어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이 이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숫자를 이 제야 h님께서 어제 보내준 자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나온 겁니다 선거관리변화 전국에서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가 그냥 깨알처럼 버튼만 누르면 선거구마다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는 것이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뭐 지금 선거 부정이 뭐가 어떠니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본인이 결혼했으면 자식들 문제고 본인 당대에 다 비용 치르고 갑니다 이제 20 30년 살 거 아닙니까 나라 망가지는 5년 10년이면 그냥 족하는 겁니다 내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아르헨티나를 이야기해 주고 레바논을 왜 이야기하고 이런데 왜 베네수엘라를 이야기하고 왜 그리스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밥 먹고 할 짓이 없어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라가 망가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언제 망가지는 겁니까 정치인들의 목줄을 뭡니까 잴 수 있는 선거를 빼앗기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